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짝밤입니다. 보고 싶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리 힉스, 에스터 힉스 부부의 머니를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 책이 저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 에스터 힉스의 강의 영상을 몇 번씩 보면서 약간 이해가 되고 좀 쉬운 책을 찾다 보니까 사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라 이 책은 총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끌림, 끌어당김의 법칙, 청소년 버전이라고 할까요?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한 삶의 비밀을 발견해 나가는 사라의 이야기 재미와 모험의 불길이 일렁이는 지혜의 여행 이렇게요. 이 책은 비교적 쉽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주인공들이 다 10살, 10대 소년들이니까요. 소녀, 소년이니까요. 이 책은 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읽어도 정말 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머니를 읽고 유쾌한 창조자 책을 읽기 전에 그 유쾌한 창조자의 원서인 Ask and it is given의 파트 2에 해당되는 감정 연습을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사라를 꺼내 읽으니까 이제는 좀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내가 원하는 소망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루는 세 단계 세 가지 단계 페이지 211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살아. 너의 소망을 이루려면 세 가지 단계만 착착 밟아 나가면 돼. 첫째, 요구하기. 둘째, 우주가 요구를 들어주기. 셋째, 받아들이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라고 책에는 나와요. 이 책이 정말 쉬운 건 감정 연습이나 다른 책에는 받아들이기라는 표현대신 허용하기라고 나와요. 받아들이기가, 이 받아들이기라는 이 단어가 훨씬 편안하게 들리잖아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면 첫째, 요구하기. 둘째, 첫째, 요구하기. 난 이런 것을 원해요. 난 이런 걸 원해. 이런 뜻이겠죠. 둘째, 우주가 요구를 들어주기. 셋째, 받아들이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 솔로몬. 난 아주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얻지 못했어. 그리고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방에 널려있고 다들 그걸 요구하지만 얻지 못하잖아. 함정이 뭐야? 정말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난 이런 것을 원해.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왜 요구하고 원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스, 너가 갖지 못한 것을 요구할 때 뭔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안 돼. 그러면 넌 너가 무엇인가를 갖지 못했다는 감정을 내보내고 흘려보내게 되지. 그게 바로 함정이야. 무엇인가를 갖지 못했다는 신호를 내보내면 넌 너가 갖고 싶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의 소망과 일치하는 신호를 내보내야 너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책이 정말 좀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여기에서 표현처럼 너의 소망과 일치하는 신호를 내보내야 너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것입니다. 보통 다른 책에는 진동, 주파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좀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과 일치하는 신호, 일치하는 감정을 내보내야 나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갖지 못했다는 감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최근에 읽은 절대 기도의 비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의 개정판이죠. 그것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결핍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오는 게 아니라 결핍의 상태가 더 많아진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끌림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그 부족함이 나한테 더 끌려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이 끌려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의 그 상태는 기쁨, 자유, 사랑의, 사랑, 행복의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바로 그것을 가졌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면 정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표현입니다. 먼저 너희가 요구하자마자 모든 것이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몰려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는 없어. 1단계 요구하기를 끝마치면 바로 3단계 받아들이기로 건너뛰는 게 가장 좋아. 그러자 여기 주인공 세스가 물어봅니다. 2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 기억나세요? 아까 나의 소망을 이루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요구하기 두 번째 우주가 요구를 들어주기 세 번째 받아들이기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요구하고 1단계 요구하고 3단계 받아들이기로 바로 건너뛰는 게 좋다고 하니까 세스가 물어봐요. 그럼 2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누가 하는데? 하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2단계 요구를 들어주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주가 요구를 들어주기라고도 나와 있고 끌림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들어주는 것은 끌림의 법칙 창조적인 생명력 신의 힘 우주의 섭리 또 보이지 않는 모든 행복의 힘이 너희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 몰려들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온 표현대로 우주가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가 이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그래서 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책 표현대로 그것을 끌림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든 어떤 창조적인 생명력 또 내가 가진 종교 안에서의 신 아니면 우주의 섭리 또는 모든 행복의 힘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사랑스러운 3명의 꼬마 친구가 나오는데요. 주인공 사라 또 세스 아네트 이렇게 3명의 꼬마 친구가 나와요. 이 3명의 꼬마 친구가 묻습니다. 아까 소망을 이루는 3가지 단계 첫 번째 요구하기 두 번째 우주가 요구를 들어주기 요구를 들어줄 거니까 세 번째 받아들이기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자 지혜로운 솔로몬이 대답해 줍니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게 되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게 되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페이지 214페이지 몇 가지가 있지. 너희가 그 일을 할 때는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두려움 또는 분노에 휩싸이거나 남을 비난할 때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너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에 정신을 쏟게 돼. 결국 너희가 원치 않는 것과 일치하는 전파를 흘려보내게 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 솔로몬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 된다는 말이야. 너희가 원하는 모든 일이 항상 잘 풀리게 된다고. 너희는 그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운이 좋다고 느끼는 것도 좋아. 아네트 운이 좋다고 느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운이 좋다거나 축복받았다. 혹은 고맙다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면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운이 나쁘다거나 슬프다, 기가 죽는다, 화난다, 죄송하다, 혹은 다 너의 잘못이다 하는 식의 나쁜 감정을 느끼면 받아들이지 못해. 운이 좋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정말 제리 힉스, 에스터 힉스 부부의 책들에서 늘 말하는 포인트가 기분 좋게 지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사람이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는데 책에서 말하듯이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을 찾고 하다 보면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책은 정말 너무나 친절하게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기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날려버리고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지 또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얘기해줍니다. 푸른 바다처럼 아름다운 하늘빛 보석 아쿠아 마린이 너라고 생각해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너는 세월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먼지에 가려 조금씩 너의 아름다움을 잃게 돼 결국 뽀얗게 쌓인 먼지 때문에 예전처럼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의 원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그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낼 수 있어 그렇게만 하면 넌 예전처럼 밝은 빛을 내며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지 깨끗하고 기분 좋은 곳에서는 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저는 이 표현 정말 정말 좋아요 푸른 바다처럼 아름다운 하늘빛 보석 아쿠아 마린이 당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푸른 바다처럼 아름다운 하늘빛 보석 아쿠아 마린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먼지들이 쌓여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하늘빛 아쿠아 마린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여러분한테는 그 먼지를 닦아낼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먼지를 닦아낼지 그냥 둘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기운이 너무 다운되고 힘들 때는 그 먼지 한 털도 닦아낼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에는 그 먼지를 정말 싹 닦아내고 뽀득뽀득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밝은 빛을 환하게 밝히며 깨끗하고 기분 좋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제가 하는 이 말은 제가 저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페이지 220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처럼 마음이 가볍고 맑지 않아 뽀얀 먼지에 가린 보석처럼 넌 수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정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걱정이 가득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정말도 친절하게 또 설명해 줍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에 그렇게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나하나 날려보내는 상상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걱정을 하나씩 날려보낼 때마다 너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밝아지며 조금씩 행복해져 어떻게 걱정을 하나씩 날려보내냐면 책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걱정을 해요 선생님이 떠나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의 기분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책에서처럼 선생님이 떠나버릴지도 몰라 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더 좋게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이 떠나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난 지금 선생님의 좋은 점만 생각할래 주차장에서 싸우는 남자애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건 걱정스러운 생각이죠 기분을 좋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지금은 내일만 생각할래 그 애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 친구 엄마가 빨리 낳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걱정이죠 하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 그 문제는 내 친구의 가족이나 의사, 천사 아니면 내 친구 엄마의 솔로몬에게 맡기겠어 이렇게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날려보내다 보면 결국 넌 밝고 맑으며 행복한 너의 원래 모습을 받아들이게 돼 예외는 없어 너도 모르게 너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뭔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화가 나면 그냥 화를 풀어버려 그러면 즉시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슬플 때는 그 슬픔을 털어내버려 그러면 즉시 행복해질 수 있어 머리가 아프면 그 고통을 잊어버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아주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지고 가기 때문이야 당장 그만둘 수 있어 당장 걱정거리를 내려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걱정거리들을 하나 둘 흘려보낸다 떠나보낸다 라는 표현에서 풍선을 생각했어요 풍선에 내 걱정을 하나 둘 하늘로 날려보내서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상상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책의 끝부분에서는 불행한 삶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행복한 삶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라 사람들은 종종 기분이 좋아지기 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믿어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지 혹은 힘을 얻지 못하면 그만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불행한 삶 속으로 빠져들고 마라 난 내가 이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래 어떤 사물을 바라보든 기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힘이 생긴다는 사실 말이야 그 사실을 이해하면 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너를 향해 다가올 거야 하지만 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사라 넌 내가 원하는 삶과는 다른 것을 원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주 큰 세계에 살고 있어 그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너의 의견을 따르도록 만들 수는 없어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한 너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도 없어 기쁨과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길밖에 없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을 발견하게 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을 존경해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 삶을 사는 매 순간 느껴야 하는 기분이야 완벽하고 풍요로운 느낌 말이야 충만하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느낌 만족스럽지만 뭔가를 더 갈구하는 느낌 완성됐지만 절대 끝이 없다는 느낌 말이야 오늘 밤을 빛내준 책 사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요구하기 두 번째 우주가 요구를 들어주기 여기에서 우주는 창조적인 생명력 신의 힘, 우주의 섭리, 보이지 않는 모든 행복의 힘 세 번째 받아들이기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당신 안에 있어요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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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리고 그 걱정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돼요 당신은 푸른 바다처럼 아름다운 하늘빛 보석 아쿠아 마린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쌓여갔던 그 먼지를 이제는 깨끗이 닦아낼 수 있어요 그 힘이 당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예전처럼 그 아름다운 밝은 빛을 내며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